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 시사 1번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듣는다 코너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당 얘기부터 좀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가 중진 신은용태 권관을 이번 주에 공식 제안을 합니다. 지도부가 이걸 수용할지가 문제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수용할까요? 안 하려고 지금 울산에 가서 나는 울산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사실상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 서너 차례 통화를 하고 밤 9시, 10시에 서너 시간씩 만난다. 이거 당대표가 대통령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대표가 대통령께서 당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냈는데 이런 윤심팔이를 하는 것은 그만큼 김기현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됐든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뻥뻥 지르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당의 혁신위원회는 의결권과 집행권이 없어요. 지르는 것이 직업이야.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에서 의결을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고 김기현 지도부에서 집행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 아니에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이중적 처신이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 될 때는 사실 또 윤심파라 됐고 그다음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이 거침없이 하라 이런 것을 제3자를 통해서 전해들었다고 했을 때 엄청 화를 냈잖아요. 야단 쳤죠. 왜 대통령 파냐? 이건 당대표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궁지의 원인이니까 당대표가 안 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 얘기했지만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고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면 아무런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혹은 국민의힘 지도부로 입성할 수 있는 포석 작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 레임덕 말씀하셨으니까 장재원 의원 발언이 생각이 나요. 장재원 의원도 헌신과 희생의 대상인데 자기는 어떤 권력자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못 느껴요. 측근이 보따리 싸면 그때부터 레임덕입니다. 윤석열 저수진은 이미 지구멍이 뚫렸어요. 자 보세요. 순서적으로 주호영 전 대표가 나는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대구에서 끝마친다. 권성동 윤회관에서 빼달라. 윤회관 중에 윤회관 핵관. 장재원은 92대 버스를 동원해서 4200명 앞에서 사자우를 도하면서 내가 알량한 국회의원 하려고 서울로 가냐? 안 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디어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한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가서 나는 울산에서 나온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가깝다. 하루에 서너 차례 전화를 하고 밤 9시 10시도 들어가서 3시간 이상 저 얘기를 한다. 윤심팔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측근들이 보따리를 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저수진은 이미 구멍이 뚫렸다. 즉 레임덕이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인요한 위원장도 윤심을 들고 나왔었고 지금 김견대표도 윤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윤심은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윤심이 없는데 이렇게 들이대는 건가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잘한다고 봐요. 혁신 위원장은 본래 의결권,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의힘을 개혁한다. 국민들이 다 집중하잖아요. 여기에다 대고 언론도 산뜻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아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잘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좋아요. 버릇이 없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준석 부모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암컷들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이 나쁜 소리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질책을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식 사과를 냈잖아요. 그런데 5천만 국민 누구도 자기 부모를 좋아하건 납부하건 상관없이 자기 부모를 소환해서 부모 욕을 한다고 하면 참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성공하고 있는데 중진들은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시간 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진 혁신위원이 내부, 외부에서 온 혁신위원들한테 그걸 잘 모른다. 이건 정치의 문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됐든 저는 김기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판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그런 대국민, 대당원 약속을 떠깬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김기훈 위원장은 자격 없는 대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원들과의 모임에서 제가 볼 때도 실언을 사실 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버릇이 없는데 부모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실언이 아니라 그것은 망언이죠.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 만났을 때도 약간 무시를 당했는데 잘 참고 견뎠는데 당원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한테는 완전히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싸 안으려는 그걸 포기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든 이준석은 아무리 입게 안 하도 안 가요. 그건 지금 현재 명분을 신당의 파급력을 줄여가려고 하는 명분을 쌓아가는 거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탄압받는 모습의 명분을 쌓아가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분당된다 내년 초에 된다 하는 것은 내년 초에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은 바꿔요. 그러면 영남의 중진들이나 수도권 충청권 중진들이 참을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안철수와 호남에서 다 데리고 나가서 신당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도 그때 내년 1, 2월에 창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할 수 있고 총선 번호도 3번으로 되고 국고보조까지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헛수거는 헛명분은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검핵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거의 준연예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한테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호기입니까? 저는 민주당은 호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공화국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도 보면 30%대 70%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제2검찰공화국을 또 만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얼굴을 보면 윤석열이 떠오르는데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돌 지급하는 것은 멋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돌이에요. 저하고 같이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환호하고 사진 찍는다고 하는가. 그걸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던 싫던 지금 국민의힘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요한 혁신위원장 포함해서 한동훈부터. 그런데 민주당은 좀 존재감이 뉴스 지면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정치는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기사만 안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면 인지도를 높이는 길이니까 좋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준석 전 대표 부모를 소환해서 하는 부도덕한 저런 발언을 즉 민주당의 암컷들 발언을 국민의힘이 언론이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이걸 왜 이슈를 못 삼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 대표가 윤심팔이를 하고 물론 용산 출장 소장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수차했는데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용산에서 또는 한남동 관저에서 서너 시간씩 맞는다고 하면 무슨 당무 개입하느냐. 이런 것을 규탄해야 돼요.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진명 비명 밤낮 싸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17.5%의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승자의 오만이랄까? 이런 게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오만커녕은 차라리 오만에서 우리 자랑하고 다르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당대 내년 총선 4월 총선 선거에 패배하면 이재명도 없고 민주당도 없는 거예요. 그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최대 개혁은 뭉쳐서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의 싸우는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아니 총선 후 몇 달 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제 폐지 어쩌고 어쩌고 왜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비명 일부 사람들한테 구실을 주고 있다고요. 제가 남북협상을 할 때도 대북특사로 북한 사람들하고 설득할 때도 모든 협상은 그러는 거예요. 선이 훈한. 처음에 신고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달아오를 쓸 때 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의원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처럼 좀 조정을 하면 됐지. 왜 그걸 지금부터 땡겨가지고 싸우냐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친인학연계 원예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신당창당을 위해 발기인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용산 전체주의하고 개딸 전체주의를 우리는 다 배격한다. 글쎄요. 신당창당하자고. 작년부터 저한테도 많이 왔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은 신당창당할 힘도 없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라. 나가면 죽고 배고프다. 지금은 단결하자라고 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마는 그분들에게는 이준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물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될 수 있을 망정 저는 이준석이 없는 신당 그리고 안철수만 하더라도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박지원이가 붙어서 38석을 성공시켰지만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러한 신당 태동 움직인 것은 커피잔 속의 태풍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언론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행동이 굉장히 위축됐달까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재판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위중교사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을 별도 심리키로 해서 총선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건 예측인데 제 예측은 총선전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부 보도도 일주일에 세 번 재판장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재판 리스크가 있다. 일주일이 7일입니다. 3일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면 대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검찰의 표적 수사에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어도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당히 투쟁을 하면서 당무는 당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해요. 국민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으로 받고 있지 않냐. 지난 2주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도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적합도에서 선호도에서 21% 이등이 한동훈 13% 이낙연 2% 이러면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국민 지지받는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워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친윤, 중진, 불출마 결단의 희생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반명 세력도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기득권 포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로 출마니 안동 출마니 아니면 출마 포기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최선의 카드입니까? 제가요. 6.25 때 소련 스탈린은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버린 게 작전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창설할 때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찬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스탈린은 동국권, 자기 소련 연방을 강화시켰다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험지 이렇게 출마를 했을 때 누가 소를 키워요? 국민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줘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총선 선거 전략상 전술상도 그건 아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 민주당에서 공천이 빨리 확정되면 우선 호남을 제가 다니면서 단결을 시키고 수도권으로 전국 유세를 지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제가 어떻게 바뀔지 현행 연동형 비례제가 국힘은 과거형, 병립형 비례로 가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이나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로 갔을 때 조국신당, 송영기신당도 문제지만 그래도 이게 극단적인 정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선거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가기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간다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는 것은 비난하기 위한 한 방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병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 본 뜻을 저바르는 거예요.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각계 각층의 소수 정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립형은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다고 또 연동형, 준연동형 하면 위성정당, 자매정당이 생겨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민주당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더 논의하고 최소한 이탄희 의원 등이 주장하는 그러한 좋은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것도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개딜빠시즘이다. 중도 확장을 막고 있다. 빠시즘인데 파시즘의 비유를 한 거거든요. 이분들 생각을 어떻게 봐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의 비주류로서 건전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건전한 당이다. 그런데 파시즘에 비유했잖아요. 파시즘에. 그런데 그러한 막말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막말이다. 저는 막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개딜도 나빠요. 수박도 나빠요. 지금 현재 뭘 먹자고. 이 악독한 윤석열 독주 정권의 민주당이 백척 간두에 서 있고 당대표도 그렇고 우리가 내년 4월 총선에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서 싸우냐. 저는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그리고 윤석열 독주 정권의 투쟁하는 민주당으로 즉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저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면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대신 이재명 대표도 저런 분들과 좀 소통을 해서 함께 가야 된다. 버리지 마라.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전우의 시체구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전우가 언제 죽었어요? 공천 학살이 됐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가지 말고 국민과 민주당원이 바라는 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개딸 또는 수박 이런 논쟁을 자제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원칙과 상식 이낙연 대표도 저러한 언행보다는 이 대표하고 더 만나서 얘기해라. 이걸 얘기합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한동훈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는 없다. 아까 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준석이 없다. 그분들한테 없어요. 한동훈은 빼고? 장당할 때. 한동훈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윤석열 쌍둥이인데 뭐. 그리고 박 원장님은 이재명 대표, 계양에 또 출마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문제지만 제 생각으로는 계양에 출마를 해서 원희룡 장관이 온다 하니까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열릴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처리될 건지 쌍특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탄핵도 해야 되고 쌍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영환 맨카가 오프닝 멘트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독주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강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티를 쥐고 있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본회의 개최를 할 경우에 민주당은 통과시킬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할까요? 잘 아시잖아요. 김진표 의장은 나이스맨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친정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는 탄핵 쌍특검을 가결시키는데 본회의 사회봉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안 하면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잡을 것 같습니까? 잡아야죠. 잡아야 된다. 저는 잡는다고 봅니다. 잡는다.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반드시 쌍특검 통과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탄핵이 그리 쉽냐고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탄핵을 가결시키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cover시 이후에